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사실은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방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장수생인데 난공TV 덕분에 수험 기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헌법 공부 루틴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헌법을 준비할까 하는데 네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고퀄리티 국내 최대 공무원 수험 전문 방송 난공TV 2021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도채련님 샵참님 왜 안 와요 하시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댓글 좀 잠깐 읽어볼게요. 7급 공부하는 구금님 서칠 623.5점인데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두 번째 방송 시간에는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혼자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멘토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감사 7급을 붙으신 분인데 지금 강부센터 멘토님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을 같이 방송을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이미지로 좀 가려드리는 점 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 7급 간단하게 좀 김감사씨라고 부를게요. 네 감사씨 간단한 자기소개랑 오늘 방송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이영주 멘토님이 잘 소개해 주셨지만 2019년 감사직 7급에 합격을 하였고 지금 현재 임용유예 중에 있는 김감사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조금 긴장도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나오기로 결심한 이상 최대한 많이 고민 같은 것들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마리 더 덧붙이면 지금 김감사씨는 강부 멘토님으로 계시는데 강부 멘토님으로 계시는데 학생분들 멘토 상담하다 보면 되게 평가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은 피드백들 많이 들을 거니까 이제 오늘 방송에서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감사님 감사님 혹시 오늘 그 오늘 방송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좀 있으십니까? 일단 뭐 난공불락뿐만이 아니고 저는 유튜브 라이브로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이어서 진짜요? 얼굴이 가려지는데도 좀 긴장이 많이 되지만 이것도 저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7급 공부하는 9급님 전설의 감사직 대단합니다 이러시는데 그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그 감사직이고 감사 7급은 붙기도 어렵고 이제 업무도 좀 다양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혹시 감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랑 그 다음에 이제 감사직을 합격하고 나서 어떤 기분 드는지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 일단 저는 그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직에서 일하는 게 조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속된 말로 간지가 난다. 간지 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전했고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군대를 저는 갔다 오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그 사회에서는 조금 약간 조금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약간 부조리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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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좀 겪고 나서 조금 그래도 군대 군인도 결국 공직자이고 그렇죠. 공직 사회인데 그런 걸 조금 바로잡기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직의 그 약간 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공직에 이제 언제 임용되시나요 일단 내년 1월쯤에 아마 임용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내년 1월 달에 임용되시는 멘토님과 함께 오늘 그 괜찮은 잘될 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와주세요. 제가 한 번쯤 읽어볼게요. 지금 오늘 방송 주제가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셨고 이거에 대해서 좀 글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글은 이거네요. 저는 지방에 사는 장수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 도서관의 부분 개방에서 열람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 중인데 집은 TV소리랑 가족들 때문에 집중이 잘 안되네요. 장수생인지라 저로 눈치 보여 조용히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을 다니자니 비용이 들어 그냥 꾹 참고 공부 중입니다. 집공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집공을 한 번도 인생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없다. 네. 왜냐하면 저는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TV소리도 좀 있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서 꾹 참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찍 합격하는 게 늦게 합격하고 집공해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스터디카페를 다니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좀 스터디카페를 다니는 게 공부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약간 조금 딴소리를 하면 이제 맹자 관련해서 맹모삼촌지교라고 하죠. 이제 맹자 어머니께서 이제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 공간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마찬가지로 그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장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은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이 조금 비용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을 읽어봐도 댓글을 읽어봐도 7구 공부하는 구급님이 스터디카페에 비용 드는 것보다 더 뽑아 먹을 만큼 공부하면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진짜요? 스터디카페가 그리고 20만 원 이상으로 드는 데를 본 적이 없어서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 한 달에 끊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큰 비용이라면 비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합격해서 그 독서실 비용을 아예 끊는 게 1년 연장이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훨씬 아끼죠. 네, 훨씬 아끼죠. 댓글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보면 찹찹님 장수생이라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눈치 보여서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감.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생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수험생 분들은 사실은 개인이 돈을 벌어서 하기보다는 집안 돈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아마 눈치가 좀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 꺼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을 꺼내서 공부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장수생이었으면 이제 집공하기 전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셨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공부할 때는 외부한테 자신이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꼭 이전까지는 꼭 합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게 공부에 되게 도움이 돼요. 선언을 하는 게 일종의 출사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출사표를 일단 그래서 내가 독서실을 다녀야겠다. 환경이 집에서 안 되니까 근데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면 이번 연도에는 꼭 듣도록 하겠다 꼭 듣도록 하겠다. 물론 그러면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한테 약간 구속이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 말 같아요. 혹시 그 멘토님은 그러면 공부하실 때 가족이라든가 친구한테 나 공부할 거다 라고 좀 추사표를 던지셨나요? 일단 친구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돼서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일단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한 학기 다니고 그다음 연도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월달부터요? 네, 근데 그러면은 8월달에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그럼 8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8개월 안에 붙겠다. 물론 붙지는 못했습니다. 8개월 안에 붙겠다. 붙겠다라고 일단 말은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8개월 안에 붙겠다는 말을 했는데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속된 말로 조금 쪽이 팔린다. 그렇죠, 많이 쪽팔리죠. 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출사표를 던졌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8개월 동안에 되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떨어지긴 했지만 점수도 거의 근접하게 떨어져서 도움이 그 다음 연도에 붙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여기서 조금은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남들한테 나 공부한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사실은 혼자만 되게 몰래 몰래 공부를 해버리면 사람이 그 좀 뭐랄까 그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김감사 멘토님처럼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7급 준비를 해야 할까요? 행시 준비생분들이 내려온다는데 작년 7급 준비생들은 합격하려면 9급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걸까요? 멘토님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이건 어떤 어떤 고민일까요? 일단 질문에 조금 행간을 읽어보면 2021년에 이제 피셋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행시생분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 녹아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급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살짝이라도 갖고 있으면 피셋 모임 문제나 아니면 7급 민간경력자 피셋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는 한 번에 시험을 바로 통과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1차 피셋을 보고 그다음에 전공과목을 하기 때문에 일단 피셋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피셋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고 자기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9급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피셋을 한번 보고 이게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를 판단한 다음에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맞아 그러면 9급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죠. 맞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피셋이 이번에 10배수를 뽑아요. 10배수를 뽑는데 그 난이도가 되게 중요해요. 난이도가 중요한데 민경채 그러니까 민간경력채용 정도 난이도를 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수능 언어영역 국어영역이죠.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무리가 없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합격권의 점수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학생분들은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분들은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부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9급을 준비하는 것도 공무원이 되는 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거리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이거는 김감사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수험 기간 때 멘탈 흔들렸을 때 어떻게 다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자만심이 들 때 어떻게 자신을 자질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초시 때 되게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8개월 공부할 때요? 네. 8개월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시험 3주 4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를 아예 놔버리고 집에서 계속 피자 시켜 먹고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3주 남았을 때요?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죠. 사실 거기에서 그때 마음을 다 잡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앞달은 열심히 했었죠? 앞달은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험 일정이 좀 조정됐지만 2018년도에는 서울시 7급이 6월달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6월달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6월달에 했을 때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유가 좀 컸나 보네요. 네.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멘탈이 흔들렸을 때 억지로라도 독서실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다음 문제고 그렇죠. 일단 독서실에 앉게 되면 조금이라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집에서 공부할 때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독서실만 나가자라는 걸로 해서 거기서 자든 핸드폰 하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나가는 게 멘탈 흔들릴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나가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수험생은 흔들리는 갈대인지라 이게 항상 하루에도 몇십 번씩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멘탈이 흔들리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지를 흔들리는 거를 의지로 다 잡는 거는 되게 소모성 장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의지로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지 이러면 언젠가는 한 번 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그냥 독서실에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되게 무모한 것 같은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소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지 못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조금 정신이 회복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집에서만 있으면 그게 장기화가 돼요. 장기화가 되면 집에만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일단 나가게 되면 그래도 회복될 즈음에 그래도 독서실에 나왔으니까 좀 버틸 만한 힘이 생긴다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맞아요. 그 개인적인 사정이 뭐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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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인적인 사정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쵸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멘탈이 흔들릴만한 상황은 진짜 많아요. 그게 뭐 뭐 가족의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연인과 이별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어떤 강도로 나한테 들어온지 인가보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하는지 인 것 같아요. 그 수험생은 되게 다양해도 수험생은 되게 다양해도 합격하는 친구들은 되게 똑같더라고요. 반응이 어떻게든 극복을 해요. 네.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이 되게 그냥 막 어 막 흔들리지 말고 그냥 독서실에 가서 앉아있는 거 흔들릴 때에는 혹은 잠안심이 들 때에는 놀러가지 말고 그냥 내가 원래 공부하는 장소 가가지고 앉아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면서 이제 다음 질문 한 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되게 요새 많이 받는 질문이네요. 지방 난공 블락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내년 국가직 시험이 3월 말 이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렇다면 지금 4개월 남은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기출문제의 무한회독이 현명한 걸까요? 되게 난제네요. 진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네요. 김감사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피드백을 해드릴까요? 일단 이제 내년 국가직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걸로 보아서 뭐 이번 연도 7월달 아니면 이번 연도 초에 시작? 최소한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요. 질문만 봤을 때는. 7월달쯤에는. 네. 그러면은 기본강의는 다 들으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때는 저는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무한 반복을 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저는 기출문제집을 시험 전날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보고 갔었거든요. 시험 전날까지 김감사 씨는 기출문제집을 놓지 않았다? 네. 그럼 혹시 기본소라던가 아니면 동영 모의고사 이런 것은 어떻게 풀었나요? 물론 초시 때는 시간이 없어서 동영 모의고사를 풀지는 못했어요. 초시 때는요? 네. 기출만 보다 들어갔는데 제시할 때는 그래도 조금 기출문제 회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겨서 시험 두 달 전? 두 달 전부터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동영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전과목을 푸셨나요? 네. 일단 시간관리가 동영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봐서 그 내용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7월 달부터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4주를 잡아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전과목 시간 맞춰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동영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보통 기출문제로 회독을 하다가 기본서의 체크를 하다 보면 기본서의 체크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시중에 있는 교수님들이 동영 모의고사에서 잘 뽑아서 문제를 내셔서 기출이 없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 두 번째 목적은 일단은 넘어가신 타입인가요? 두 번째 과정도 물론 염두에 두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동영 모의고사가 일단 법과목을 위주로 하면 한 10회에서 20회 정도에 쓴 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논점들이 많이 들어가요. 새로운 논점들이? 네. 근데 그게 20회면 400문제인데 400문제의 새로운 논점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그렇죠. 조금 중요하지 않는 것도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거를 조금 구수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주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요새 학생분들 상담하던 분을 느끼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회독해야 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얼마나 몇 회독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학생분이 되게 항상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전 과목을 적으면 10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10회독 정도 혹시 멘토님은 멘토님은 몇 회독 정도 하셨나요? 회독은 한 초시 때는 한 5회독 정도 하고 시험에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시 때는 누적 횟수로는 한 12, 13회독 제시 제시때만 따지고 봤을 때는 7, 8회독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댓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지금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네. 지금 동호님 댓글부터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현재 구급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지 구급대 국어영어가 80, 70, 95, 95, 90이었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그 지적에 따라가지고 좀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할 수도 있고 이런 성적이네요. 국어영어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할 것 같은데 세 과목을 안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세 과목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1월까지는 1월까지는 국어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건지 적당한 공부 할애 시간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이나 지금 네 번이나 지금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이거 한 번 댓글 한 번 읽어볼게요. 멘토님은 김감사 씨? 김감사 씨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지금 시기까지는 3월, 4월 달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3월, 4월 네 한 4, 5개월 정도 남은 건데 그쵸 저는 그냥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실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식형 문제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 추세가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독해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독해영이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험 시간이 아침에 있으니까 아침에 맞게 그냥 독해영습을 조금 꾸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형도 부족하다면 거기에 할애하는 게 맞지만 조금 그거는 괜찮다 싶으면 다른 과목으로도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호님 좀 적절한 답변이 됐나요? 지금 댓글에 이걸 4번 올리셔가지고 한번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공부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좀만 더 읽어볼게요. 지금 7급 공부하는 9급님 한 번 더 댓글 올리셨는데 좀 읽어볼게요. 작년 9급 다니면서 봤던 19 19 지칠 평균 79점을 맞고 올해 4월부터 10년 올해 시험이네요. 평균 89점 나왔는데 면탈 뜨면 내년에 다시 해볼 법 할까요? 자신감 있는 과목이 없어져서 오히려 불안하네요. 올해 지금 89점이면 혹시 지금 어디를 지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지역에 따라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성적인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이 조금은 쉽게 나기 때문에 면탈 뜨면 내년에 다시 한 번 해볼 법 할까요? 일단은 일단은 한 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워낙 좋았고 워낙 좋았고 직장을 병행하시면서 이 정도 공부했다라고 한다라면 서칠이네요. 서칠이네요. 이게 사실은 진짜 힘들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89점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부에 대한 구력이 있는 양반인 것 같고 그러면 한 번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필기 합격까지는 점수가 보장이 되신 거예요. 제가 커트라인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필기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면접에 제일 중요시하게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우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시험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면접에 한 번 올인을 해보시는 게 면접에 올인을 한 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합격하면 또 면접 지금 준비한 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김감삼 씨의 의견 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잠깐만 방송을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지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잠깐 방송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방직은 3년 장수생인데 남궁TV 덕분에 수험 기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헌법 공부 루틴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헌법을 준비할까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음향 문제 때문에 음향 문제 때문에 잠깐 방송을 잠깐 쉬었다 갔는데 계속 한 번 진행을 할게요. 지금 댓글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성 뭐죠? 중요성 루틴이? 루틴이 맞나요? 댓글 한 번 읽어볼게요. 대구 일행 저소득인데 형편이 많이 안 좋고 부모님도 아프셔서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 대소변 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힘든데 고통 힘듦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주변에 부모님 지원 받으면서 공부하는 애들과 비교되고 너무 억울한데 이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노량진 학원은 당연하고 난공 다닌다는 자체도 집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부러워요. 이거 진짜 사실 너무 공감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늘상 늘상 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삶의 고통이라는 게 정말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대적인 크기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부러운 게 있고 절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힘든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성 루틴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도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내세요라는 말씀만 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허망한 얘기도 한데 제가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집안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굴에서 토굴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사실을 붙은 분인데 그거는 일종의 의지이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이죠. 그 중요성 루틴님은 이제 그런 엄청난 의지를 좀 발휘해가지고 공무원 붙으시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좀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 공부를 해서 붙었다라는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뭔가 되게 비교가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공부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힘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한 번 최대한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해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힘드시고 환경도 너무 안 좋으셔서 공부하기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금 직렬인 것 같아요. 일단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그런 시험도 따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분들만 따로 하시니까 따로 지원을 하죠. 네. 그래서 일반 보다는 점수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정말 꼭 성공해서 합격하셔서 나중에 이제 방송 또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금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겁니다. 정말 많이 불공평합니다. 그 고졸이랑 대졸이나 임금 차이 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은 그런 불공평한 모든 것들을 역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막 억울하고 그런 신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잘 극복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아까 지금 7급 공부하는 구급님 휘망 공무입니다. 어 지금 그 예측 사이트 네. 공단계에서는 1배수 625점이고 제 점수는 1.5점 모자르시네요. 작년 예측과 실제 취합 커트가 일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지금 일단 면접은 면접은 갈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어 그 취합은 면접을 정말 아마 우수를 받아야 되는 점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치일 직장을 다니시면서 서치일을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올해 면접 최대한 준비해 보시고 최대한 준비해 보시고 내년에도 한 번 만약에 떨어졌으면 한 번 더 준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가 어 1.3배수보다는 더 많이 뽑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5배수 아니면은 동점자가 많으면 1.8배수까지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필기 합격까지는 뭐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될 것 같아서 일단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실력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내년까지는 아까우니까 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그럼 지금 다음 다음 사전 댓글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김감사 씨가 어.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기네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6개월 전업 현재는 직장일 하면서 공부하는 공시생입니다. 단어장 2개 각 300개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외우며 독해를 푸는데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 자주 해독을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독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방향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11월인 지금 이 시점 기출 해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서를 한 번 더 해독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직시생들은 저녁과 주말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도 같이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건 한번 제가 먼저 답변을 할게요. 일단은 11월인 지금 이 시점 기출을 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서를 한 번 더 해독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 항상 압도적으로 그냥 기출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암경시험 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에서 그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맞는 기본서의 글들을 계속해서 읽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보면 1번, 2번, 3번은 맞는 선지고 4번은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틀린 선지를 한 번 읽을 때 이거를 맞게 고칠 때 그때 머릿속이 각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출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직장인 공부 직치생 직시생이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직시생들은 저녁과 주말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도 같이 고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회식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친구랑 약속 잡지 마시고요. 직장인 분들은 일주일에 맥시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40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이상 공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40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월, 화, 수목, 금 그러니까 평일을 최소한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면 4시간 공부를 하면 20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면 총 40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직장인에서 일을 할 때에는 물론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잘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일을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처리를 하고 퇴근을 빨리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뭐였나요? 혹시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답변하기 좀 애매한 부분 같은데 혹시 영어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일단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없어서 뭐 따로 영어 과목을 공부하진 않았는데 국가직 9급하고 서울시 9급에 또 살짝 준비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단어를 외우는 거에 대한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비법은 없다? 네. 이게 남의 나라 말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이해라는 게 중요시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뭐 눈 이런 거를 암기할 때 그거를 뭐 아 눈이라는 거는 어떻게 파생돼가지고 눈이라는 단어가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잖아요. 그냥 보는 거죠. 네. 영어 단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반복을 해서 머리에 각인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이분은 보니까 그 단어장 두 개를 300개씩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네요. 지금 보니까 300개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외우며 독해를 푸는데 독해가 안 풀린다라는 의미인가요? 자주 회독을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했는데 독해가 잘 안 돼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가 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답변을 드리면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은 하루에 단어장 두 개를 300개씩 외운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네. 엄청 많은 양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독해가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휘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뭐 스노우를 봤는데 스노우를 보고서 1초 뒤에 눈을 떠올린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스노우를 보자마자 0.1초 만에 눈 이미리 틀리를 보자마자 0.1초 만에 즉 이런 식으로 답변이 바로 나와야 독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독해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은데 구문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합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 구문 강의를 듣거나 똑같은 구문 책을 한 세 번 정도 혹은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영어에 대해서 이 문장이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어랑 구문을 알면 어느 정도 독해가 문제가 풀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처음 하나 하자면 단어장을 두 개를 본다는 게 뭐 단어 책을 두 개를 본다는 의미이시면 단어장을 한 개로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어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하나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신 마음에 단어도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하시면 그 두 개의 단어장 중에서 양이 많은 거를 채택을 해서 그것만을 그걸로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단어장은 딱 하나만 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하고 댓글 좀만 더 읽어볼게요. 댓글 좀만 더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잠깐만 메모장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외계 외계인 삐리비님 직장인인데 일주일 내내 쉼없이 공부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금요일쯤 되면 멍 회사에서도 멍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졸리더라도 무조건 참고 앉아있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직장을 제가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쯤 되면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면 금요일에는 일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공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쯤은 한 번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쯤에? 네. 어차피 주말에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직시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금요일에는 한 번 풀로 쉬어줘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금요일쯤 되면 멍해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지금 그 밑에 댓글로 7급 공부하는 9급님이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할 땐 휴식을 중간에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 목요일쯤에 목요일쯤에 좀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그 정도 쉬어주면 직장 공부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이제 좀 휴식을 조금 넣어주면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큼유자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찹참님 직장인이 공부하는 데 연애까지 병행할 수 있을까요? 병행이 가능할까요? 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는 지금의 직장이 불만족스러워서 이제 갈아탄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연애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직장을 벗어나는 게 최우선의 목표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충분히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거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반대다? 네. 근데 뭐 2, 3년 사귀었는데 갑자기 공부한다고 헤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네. 조금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서 만나는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물어봤었는데 연애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공부하게 됐다 그런 경우는 되게 괜찮은데 연애를 시작할 때 이제 공부를 한다 그거는 조금 많이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사람 일이 다 사람 바위 사람인지라 이제 그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는가 어떤 사람과 공부를 하는가 에 따라서 좀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 멘트에 이제 있던 여친 없대지 말고 없던 여친 만들지 만다 이거 정말 시험계에서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진짜 명언이죠. 네. 하고 지금 7급 공부하는 9급님 기역기역군 김기훈의 천일무가 이명학의 신덱스 추천드립니다. 아시는데 이게 둘 다 구문강이에요. 네. 구문강인 혹시 아시나요? 둘 다 일단 제가 수능 공부했을 때는 이명학이 유명했었거든요. 이명희은님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심정적으로 이명희은님을 조금 추천드리죠. 사실은 두 강이 다 두 강이 다 엄청난 명강이에요. 명강이고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딱 OT랑 1강 정도로 들어보고 이 사람이랑 30강 혹은 40강 동안 같이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거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 다 너무 좋은 교수님이고 좋은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성 루틴님 혹여나 제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렇게 좀 힘든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더 감사드리고 혹시나 방송 끝나고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장수생이에요. 형주쌤께서 안녕하십니까? 네. 7년이나 공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시험 준비하다 와서 공식까지 장수생이 되니 수로 자괴감 들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매너리즘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 주변에서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도 힘들고 진짜 힘들겠네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요. 해도 결과가 없으니 솔직히 지칩니다. 장수생이 되니 인간관계도 박살나고 혼자라서 외롭기도 합니다. 합격하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 드릴까요? 일단 합격하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이게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결과 올 올 낫띵의 게임이기 때문에 합격 아니면 모든 게 다 무사가 다 무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7년 7년 동안 어느 정도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수생이면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몰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의사결정이나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 결정해야 되는 행동에서 그냥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수생이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왜냐면 아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뒤처진 느낌이 드는데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최대한 매몰비용으로 되게 매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고려하지 말고 나는 뭐 한 1년 차 준비생이다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는 생각하지 마라. 네. 과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조금 자기를 갉아먹게 되거든요. 특히 장수생 분들은 그렇죠. 이게 제가 장수생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장수생들은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전익 제 경험이니까 책상에 앉아만 있어도 가끔 눈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극복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작은 성과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터디를 하는 거죠. 스터디를 해서 내가 이 스터디에서 1등이 되겠다 라는 작은 성과 그런 성과들이 하나 둘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시험 붙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많이 많이 늘어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이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합격을 하면 사실은 사실은 극복이 돼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붙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공무원 붙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또 새로운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관계들 좀 많이 망가진 것들은 시험에 붙으면 대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과들을 작은 성과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획득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붙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고 지금 지금 그 어디죠? 7급 공부하는 9급님 매너리즘 극복법은 어려운 시행적 기출 문제 국회직 8급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센 자극이 왔을 때 이거를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나 센 자극이 왔을 때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자신의 성격을 고려를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7급 공부하는 9급님이 말씀하셨던 거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효과적이다? 네. 어려운 거 풀어보는 게 낫다? 어려운 걸 풀고 많이 깨져보고 아 난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네. 좋습니다. 이정민님 안녕하세요. 혹시 장애직 준비생인데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좀 제 의견은 좀 그래요. 장애직 준비생이라고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 하시고 대신에 컷이 조금 낮은 직렬과 이제 고개의 지역이라면 포기할 것들은 빨리빨리 포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이면 국어의 한자를 버리는 거죠. 그거 버려도 충분히 70점 80점 나오니까 그렇게 뭔가 포기할 것들을 빨리빨리 포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이제 합격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쇼쇼쇼님 쇼쇼쇼쇼님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적인 고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9급 경행 합격 유력인데 7급 국가직 일행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곧 결혼 생각도 있어서 세종을 가거나 지역을 옮겨 다니고 싶지 않아서 7급 면접을 포기하고 글쎄요 9급 경행 가고 싶은데 다들 말렸어요. 저도 말립니다. 제 생각이 너무 근시한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혹시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7급 국가직 면접을 붙고 7급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고 나면 길이 또 열려요. 일단 초년차 때는 당연히 세종으로 가겠지만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을 고려를 안 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세종 쪽으로 가는 게 확정된 것 같아요. 점수상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부처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일이니까 일단은 급수가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급도 워라배를 챙길 수 있으면 챙길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굳이 워라배를 위해서 9급 경행을 가는 거는 저는 주변 사람들처럼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인데 9급 경행이라 하더라도 워라밸이 꼭 챙겨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급 일행이라 하더라도 워라밸이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보고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마지막에 포기하는 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면 되게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내가 되게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결혼 생각도 하신다고 하니까 7급을 합격하면은 월급이 어느 정도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7급을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심지어 대출로 조금 더 많이 돼요. 네. 아 그런가요? 아 그렇죠. 디테일한 거는 은행 가시면 알 수 있으니까 네. 좀 차이가 납니다. 댓글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네. 외계인 삐립비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출 문제 분석하라 하시는데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혹시 어떤 답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출 문제 분석이라는 게 아 저는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출 문제를 반복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반복한다? 네. 왜냐하면은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는 기출 문제를 풀고 그게 맞았냐 틀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왔던 그 뭐 한국사로 따지고 보면 뭐 사료 아니면 선지 그런 거를 내가 보자마자 0.1초 만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파생되는 논점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게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사를 예로 들면은 한국사의 사료에 그 사료를 보고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거의 주된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만을 보고 바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기출 사료라는 게 그 포인트가 됐던 키워드나 문장보다 거기에 지금 그 뭐라고 표현했죠 그 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아 다른 포인트로 네. 다른 포인트가 또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그 포인트였다 문제 푸는데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나중에는 또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새로운 사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게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계인 피리삐님 뭐 적절한 답변 됐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베스트 답변이어가지고 첨을 하지 않겠습니다. 7급 공부하는 9급님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존잘형수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김택님 하나만 더 댓글 읽어볼까요? 단권화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단권화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본서에 모든 거를 넣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단권화에 대한 저희가 조금은 다를 텐데 그런데 마지막에 볼 때는 기본 텍스트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는 합격하는데 또는 수험생한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있으신가요? 저 의견 없습니다. 이게 단권화라는 게 기본서를 할지 기출문제를 할지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그냥 저는 막 옮겨 적고 이렇게 책을 이런 식으로 막 필기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버릴 건 버리자 이런 주위였어가지고 그래서 기출문제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걸로만 공부를 하고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재는 적혀있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정도로만 받아 적는 거를 저는 단권화로 받아들였어요.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 다음 이제 사전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몇 개랑 만나요? 마지막입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난공불락에서 공부하고 있는 구급 일반 행정 초시생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영어가 제일 고민이라 하루에 최소 3시간 4시간 이상 영어에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5과목 공부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오전 NT 그러니까 오전 공부 시간이죠.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는데 만약에 늦잠을 자게 되어서 오전 NT를 빠지면 하루를 다 망쳐버린 느낌에 그날 하루는 날렸다는 느낌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계획에 밀렸을 때 극복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거부터? 이제 멘토 생활을 해봤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오전 NT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이 지금 되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강박이어서 조금 힘들다는 걸로 느껴지긴 하는데 실보단 득이 많다? 네 실보단 훨씬 득이 많아요. 진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오전 NT를 빠져버리게 되면 점심시간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좋은 마인드셋이긴 한데 NT를 빠지게 되면 하루를 다 망친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늦잠을 자면 일단 나가시는 걸 추천이 드려요. 저도 초시생 때 아침에 카톡 온라인 스터디를 했었는데 아예 늦게 자버려가지고 8시 반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데 10시 일어났다. 그럼 뭔가 벌금도 나가고 뭔가 공부도 늦게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하루를 다 날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늦잠 자고 밥도 늦게 먹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패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나가는 게 너무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독서실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가는 게 일단 가면은 네. 일단 가면은 사람들 다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특히 난공불락 독서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게 사실은 난공 약간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 건데 일단 홍보는 안 하는 건데 뭐 알아서 공부를 다들 이제 알아서 공부 안 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난공은 난공불락은 그 8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1분이라도 늦게 오면 아침 오전 공부시간이 인정이 아예 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늦잠 잤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안 나오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저랑 항상 말씀드리는 게 늦잠을 자도 항상 나와라. 나와서 이제 일단 아침에 데일 테스트를 풀고 OMI를 내고 맨날 공부하는 거를 맨날 맨날 해라.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온 거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한 번 나와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학생분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6인 뒤죠. 16인 뒤 채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해야 더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청원을 하자면 저희가 NT를 채우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 강제수단으로서 NT라는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분 늦었다고 오전 NT가 다 날아갔다고 그러면 어차피 나가서 공부 해봤자 NT에 인정 안 되는데 오후에 나가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볼까요? 영어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공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학생분한테 답변을 하시나요?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오전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오전 내내? 네.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수능형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단어도 막 괴랄하게 나오지 않고 그렇죠. 네. 상식선에서 나오는 걸로 요즘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등원을 한다고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 아니면 10시 반까지 동영 모의고사를 푸든지 토케 문제를 풀든지 문법을 공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시간 한 2시간 반 정도로 세팅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그나마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어 시간을 줄이는 게 나머지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언어 과목이죠. 국어랑 영어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에서 실력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오전에 오전에 영어를 박아버리고 오후에는 한국사랑 사회를 하던 혹은 국어랑 행정법을 하던 이런 식으로 4달 스케줄을 짜서 4달 스케줄을 짜서 오전에는 4달 동안 쭉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두 달은 국어랑 한국사 뒤에 두 달은 행정학이랑 행정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 달 동안 세 과목을 끝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지금 이 스케줄이 영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생분을 상담하러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되게 공부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난공이 다닌다고 한다면 절대 공부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좀 쪼개셔가지고 앞에 두 달은 국어랑 한국사랑 영어 절반 끝내겠다. 뒤에 두 달은 영어랑 그 다음에 선택과목 하나랑 선택과목 중에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댓글 하나만 좀 더 읽어볼게요. 지금 8시가 좀 넘었네요. 7급 공부하는 9급님 서칠 괜찮아? 잘 될 거야. 멘트 듣고 싶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SMY님 오늘 지인한테서 주변 공무원 친구들이 현직에서 일도 힘들고 상사들의 갑질도 빈번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두 시간째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됩니다. 이런 생각을 무시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현직에 1년 정도 있다가 나온 경험으로 반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공직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주변에 좋은 동료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도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아직 안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공직 사기업이라고 다를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사기업에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압박이 더 심하고 실적 압박도 더 심하고 갑질도 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변 공무원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을 그분들은 자기 직장생활을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나 힘들다. 나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일단 합격을 하고 들어가서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 정도로 종료를 하고요.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매주 있는 질문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신용환 선생님의 합격을 부탁해 코너가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희는 다르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낭공인 여러분 우리 모두 괜찮아? 잘 될 거야. 안녕. 안녕. 파이팅. 지금 사실은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방직을 선박하게 되었습니다. 3년 장수생인데 난공TV 덕분에 수험 기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헌법 공부 루틴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헌법을 준비할까 하는데 해법을 받은 날씨에 대한 응원님의 흥미로운 흥미로운 끝난 게 아니다. 다음 주에